안녕하십니까 일회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배스를 잡으러 왔습니다 배스 얼마만 한거? 80동만 한거 팍! 80동만 한거 팍! 해가지고 배스를 아주 싹쓸이 하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배스 낚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꽃냄새 스마아 마아 히트! 오! 크다! 이야! 뭐야 이거! 아! 자! 오! 오! 한 10cm, 15cm 정도 되는 배스가 나왔습니다 목을 바로 먹었어요 여러분들! 와! 오! 배스야 배스! 호우!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 너무 덥습니다 아 진짜 너무 덥다 여기 오늘 폭염 주의보에다가 너무 힘듭니다 배스도 더워가지고 지쳤나봐요 지금 수초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샘물 유입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좀 시원한 물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를 공략해보면 좀 큰 녀석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동해보겠습니다 오 히트! 와! 이야! 이야! 오! 오! 좋습니다 이야! 이게 빠져버리네요 여러분들 이야! 이게 빠져버리네요 여러분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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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입니다 패스! 이야! 두번째 패스가 올라와줬네요 이야! 사이즈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먹어줬구요 자! 누워보세요! 하하하하! 패스입니다 패스! 이야! 여기 샘물 유입구에 바로 그냥 패스가 있네요 이야! 예쁘게 생겼다! 이야! 예쁘게 생겼다! 이야! 히트입니다 히트! 와! 세번째 히트! 역시 샘물 유입구에 이런 패스들이 바글바글하게 몰려있습니다 이야! 히트입니다 히트! 세번째 히트! 역시 샘물 유입구에 이런 패스들이 바글바글하게 몰려있습니다 아재의 정상 가사 이슈로 보기 ㅋㅋㅋㅋ 히트! 이틀! 이틀! 와! 나 먹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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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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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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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걸렸다! 와! 진짜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거 보시게 되면 아! 아! 사이즈 좋은데! 난리났다! 난리났다! 아! 사이즈가 조금 커졌다고! 아! 좋네요! 몇 센치장이 25 정도? 35 정도 안 돼 보이는 사이즈! 배쓰! 배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소중! 춘천다람 아니니까 제가 또... 음! 음! 아! 맛있다! 아! 그만해! 좋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